우리 정부가 9.19 남북 군사 합의의 효력을 정지한 이후에 미국은 북한의 행동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직접적인 입장 표명은 없었지만 북한의 도발이 계속될 경우 상응하는 조치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정호윤 특파원입니다. 이미 외교 경로를 통해 9.19 군사 합의 효력 정지와 관련한 설명을 들었던 만큼 미국 정부는 이후에도 특별한 입장 표명은 하지 않았었습니다. 미 국방부는 우리 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북한이 어떤 태도를 보일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9.19 합의의 효력이 정지되기 직전 한미 동맹을 강조하며 유사시 대비태세엔 문제가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또 북한의 도발이 한반도의 안보와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새삼 일깨워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잠재적 위협을 최근 미국이 집중하고 있는 최우선 현안 중 하나로 꼽고 있습니다. 하루 전 초음속 전략폭격기 B-1B를 한반도 상공에 띄운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비롯된 대북 경고장으로 분석됩니다. 미국은 이뿐 아니라 북한이 러시아와 군사 협력을 확대하고 있는 점을 경계하며 한미일 3국 동맹을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와 미국 모두 북한의 쉼 없는 도발에 더 이상 뒷짐만 지고 있지는 않겠다는 강경한 모습이 뚜렷해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티비 정호윤입니다.